디어헌 와일드리프트 팀의 드래곤 라이너인 BDG입니다. 일단 그룹 스테이지에서 경기하게 된 게 저는 되게 기쁘다고 생각하고요. 또 강한 팀이랑 대결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처음 오는 국제대회이기도 하고 좀 낯선 환경에서 WCK 현지에서 하는 것만큼 경기력이 나오기 좀 힘든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잘해서 놀랐던 것 같아요. 되게 게임을 공격적이고 되게 잘 굴린다?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T1 로고를 달고 대회를 나간다는 게 전혀 부담감이 되지는 않고 부담감이라기보다는 제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국에서 저희 T1 와일드리프트 팀을 응원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요즘 좋은 경기력을 못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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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